아! 이야! 여덟! 여덟! 야! 야! 나 진짜 똑똑한 것 같아! 잠깐만요. 이거 데리고 왔다는데 데리사인데 이거 말장난인데 이거 되겠습니까? 아니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왔는데! 4위인데 데리고 왔는데! 데리사이 말고 뭐가 있어요? 저는 진짜 소원이 하나 있다면 이경규 씨가 따님하고 이걸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그리고 내가 저 자리에 앉아서 퇴직 시켰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어떻게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네. 가능하나! 알았을 때! 자 다음 누굽니까? 박현덕! 화이팅! 현덕은 잘해주세요. 갑니다! 시작! 엄마 SBS를 뭐라고 하지? 어디 가지? SBS! 아침에 어디 가지? 학교 말고? 회사! 그렇죠! 빨리! 막 물고기 잡을 때 낚싯대로 하나 한바로 이렇게 하면 물고기! 금을! 그렇죠! 그렇죠! 와 좋다! 이게 뭐야? 인사할 때! 안녕! 안녕까지 맞았어? 갈 때 하는 인사를 어떻게 해?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딱 바람이 부는데 나뭇잎 색깔이 주황색이야! 단풍? 응! 은행잎? 봄, 여름 가을! 아, 봄여름! 아, 봄여름! 아, 너무 쉬워! 7 더하기 8은? 15! 그렇죠! 네! 난이도 좀 올리세요. 어, 막 밤에 발톱으로 나무로 이렇게 매달리고 자고 있어요. 박쥐? 그렇죠, 그렇죠! 오, 큰일! 공개가 너무 쉬워요!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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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형도 여름에 이번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데 갔다 왔지? 어머나! 부산! 아니, 말고! 베트만! 그렇죠! 이거 해피룸도 갔다 왔어요. 국인데 안에 미역이 들어있어. 아, 실수! 아니야, 미역이! 실수야, 실수! 따뜻하게 데워먹으려고 윙 돌리는 거 뭐지? 믹스기! 도우개 있는 거!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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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이 팀입니다! 이미덤! 아니, 목소리가 왜 그래? 자, 가겠습니다. 시작! 아빠가 태어난 곳! 태어난 곳! 고향! 그렇지! 아, 스타드 좋아요! 이거는 대학교 선생님! 교수님! 교수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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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there is many, many food! 푸드, 푸드! 푸드, 푸드! DC... little, little, little... 두 팩! 그렇지! 굴러야, 굴러야, 굴러야! 우리 뮤지컬 할 때 아빠, 어.. 역할! 파워! 파워! 4단원에서 슈퍼맨! 슈퍼맨? 이렇게 해서 싹 돌아왔는데 슈퍼맨이 됐어! 변신! 그렇지! 뭐야 그거! 나갔으면 돼! 예전을 생각 못하고 지금은 생각한 거야 예전을 생각 못하고 지금 못.. 왜요? 옹고지신인데? 아니! 속담! 속담? 아! 개구리 옳채기적 시즌! 개구리 옳채기적 시즌 모른다! 오케이! 오케이! 생각 못한다고 하세요! 많이 봐요! 믿.. 믿어봐!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있어! 빽빽이 들어있어! 나무들이! 산! 아니 산 말고! 내가 지금 뭐하냐? 침! 그렇지! 좀 세게! 세게 바로 내봐! 에이! 슈퍼맨! 빨리 빨리 빨리! 사람이 잡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패대기! 뭐야 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이스크? 림! 그게 맨 마지막 글자고 엄마랑 아빠랑 뭐야? 부부! 가운데 글자가 부 부부! 부림! 부림? 그리고! 사람! 몸! 몸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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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게! 여덟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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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팀이 남았는데요. 임원석! 예! 은서야 기적을 보여줘. 시작! 왔다! 에이! 해치나 이런 걸 김장을 담그잖아. 고춧가루? 아니 아니 그 그릇에 넣잖아. 항아리! 항아리하고 비슷한 거야. 팔? 군! 군이 아니야? 팔도 아니지. 애들이 울면 뭐라 그래? 그쵸? 야 통과! 뭐하는 거냐 이건 도대체. 똑같이 샀어. 똥같이 뭐가 떼어. 하하하하